20대 중반, 이경훈이라고 합니다. 76세. 이루? 네. 제이사. 할머님과 성냥은 죽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? 맞죠. 먹는 것만 얘기해. 아니. 끝. 할머니 많았어. 다 먹었어. 천천히 쓰셔도. 하나씩 무려 hit. 그 terrain으로 사진을 찍는 inde다고 저녁이야. 여성들이 아름답게 보시기 바라보겠다고。 머리onders 이상이 홉하게 나올 뿐. 이것을 comprehensively 구압하십시오. 엄마가 Wonder 머리 irrespons을 수 있어요. 달라진 거 없으세요 안경도 멋있었는데 안경도 그래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예쁘게 잘 찍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런 걸 미리 준비한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닥쳐왔을 때 하면 준비도 안 돼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